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젊은 기자의 기사에서 붙은 제목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문화일보 정치부의 송정은 기자의 기사는 이재명 정말 쉽지 않네 꼰대 탈피 20대와의 불통 이유가 있었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학부생을 위한 금융경제시회미나 초청강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 제목과 비슷한 생각을 가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사를 작성한 젊은 기자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참조할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풍성하게 실려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의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되게 좋은 대학 간 사람 부모도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2%대의 우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도 기본금융공약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커뮤니티 선우라이프에서는 12월 8일 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저 정도 금리로 돈을 쉽게 빌리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바로 특기이다 이런 반응들이 아주 속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집값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그런 부정적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청년 관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태도는 물론이고 tpo, t시간, pplace, 상황, occasion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기존의 꼰대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9일 날 조선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를 추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강연이라고 언급하게 됐다. 당초 행사의 이름은 광주대학생들과의 대화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화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야기를 설파하려고 하는 자세로 청년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왔다. 여기까지가 송정은 기자가 전한 이재명 후보가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화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설파하려고 하는 자세로 청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 세대들은 그냥 정치인이 앞에 떠들더라도 그냥 박수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굉장히 식상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12월 7일 날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방문회는 아무리 학부생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정말 저분이 문제가 있는 발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서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잘난 맛에 그냥 계속 떠드는데 앉아있는 학부생들은 당신이 대통령 후보건 뭐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죠. 헛소리는 그만 떠들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을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기성세대는 오 대통령 후보님 이렇게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들 앞에 비싼 시간을 갖고 당신이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경제는 정치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경제는 정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경제를 정치화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원리에서 돌아가야 될 경제를 정치원리 가지고 완전히 덮어 씌워버리니까 집값이 포턱하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을 다 그냥 망가뜨리고 한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제의 정치화 인상이 가장 피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는 그냥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정치. 그러니까 경제원리를 압도하는 정치원리로 가지고 덮어 씌우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주장인 거죠. 문 대통령이 지금 뭘 했습니까. 5년 동안. 왜 업적이 없습니까. 자기 잘난 맛이 그냥 정치원리를 가지고 모든 경제를 그냥 다 덮어 씌워버린 거 아닙니까. 정치를 원리를 갖고 경제를 대하면 필패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내놓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예산 늘리는 거 50% 빈 늘리는 거 60%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학생의 기본금융정책을 이야기할 때 경기도의 채무 탐감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사후적 정책 효과가 검정이 됐냐 물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시행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정이 현재 불가능하다. 검정 안 된 정책을 그렇게 학생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꼰대 세대가 와가지고 지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 앞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욕하겠습니까. 성장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취임 이후에 경기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 할 이야기 없죠. 또 한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국토보유세 토지익배당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임차인에게 증가되지 않아야 되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일부 임차에게 증가되는 부분도 많다. 이것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아주 과소평가한 거죠. 세금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뭐죠. 증가를 시키죠. 월세나 전세로. 그건 실정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정부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다주택자에 올리게 되면 세금을 올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식한 생각입니까. 경제주체들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책을 쓰게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존재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진짜 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독학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의 사람들. 이재명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I'm 똑똑. I'm 훌륭함. I'm 유식함. 몸에 베여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든 말이든 간에. 또 학생이 질문합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을 정부가 지원하면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근로욕이 줄면서 오히려 낮은 신용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경제학을 훈련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재명 후보는 답을 못할 겁니다.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재명 후보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없는 것은 맹악한 겁니다. 문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잘났다고 과신하기 때문에 꼰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 잘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그냥 오만가지에 대해서 다 박시가 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화제를 독점해서 계속 자기 이야기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서울대 학부생들을 앞에 두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개똥경제철학이 무슨 위대한 학문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애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역하게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함께 가르치려고 하냐 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무슨 경제철학이 어떤 이런 것보다도 경기도를 운영해보니까 이런 정책이 괜찮은 것 같더라. 이 정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저 양반은 역시 꼰대구나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나서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학과 학생들이고 금융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을 다 본인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부자들에게는 이자율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저 양반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학생들은 리스크 개념이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거나 단박에 학부생들이면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뭘 하냐 이야기죠. 리스크 개념조차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부자들한테 왜 이자율이 그냥 낮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율이 높다.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금융권에서 그렇게 보호조치를 취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무식이 탄로가 나면 그 다음부터 무선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주구장창 외치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꼰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계속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잘 알고 있다는 확신,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과신, 이걸 버리지 못하는 한 영원한 꼰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다 바짝 엎드려가 용비어청가를 부를 거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벌거벗은 잉엄이 되는 거죠. 자신이 유식한 사람이냐 생각하는 대로 칼을 이둘을 것이죠. 아마도 엄청난 벌을 주는 사람들은 해외채권달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폼을 잡지만 결국 돈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외환위이기 때문에 정말 절절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진짜 왕인 거죠. 대통령으로 폼 잡다가 지 마음대로 그냥 정책 쓰다가 다음에 뭐죠? 채권전 앞에서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안 돼야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개는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늙은 개라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적당히 나이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절대 나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세미나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원고 없이 그냥 떠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게 드러난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